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언니한테 울지 마세요 아 무서워요 여러분들 너무 밀지 말고 뒤에서 언니 앉아라 언니 앉아라 언니 앉아라 채연아 다시 한번 소리질러 볼까요? 그래요 자 잠깐만 테스트 좀 하고 네 앞에서 그러지 마요 무서우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우리 친구들 네 그리고 저 위에 올라온 것도 위험해요 내려와요 저 위에 있는 사람은 더 안 보이잖아 예 무슨 사람들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러분 목소리 안 들리죠? 들려요 들려요 다음 곡 리플레쉬 해드릴게요 자 다음 곡 리플레쉬에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신가요 예 다시 한번 즐거우신가요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가 순서가 마지막이라고 들었는데 이 하얀 분위기를 그러니까 죽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맞아 최고야 저기 뒤에까지 안녕 안녕 저요 그래도 여러분 건강이 중요하니까 너무 앞으로 나오시면 안 돼요 아셨죠 조심히 하세요 네 그럼 저희 단체 인사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캐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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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튼플레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우와 되게 디지털 부스들이 엄청 재밌어 보이는데 뭐일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이 즐기고 싶어요 여러분도 가자 아 fame 가자 가자 네 저희가 방금 애드렐드렸던 곡은 vaan하게 ви플러시라 온다. jog 축하드려요 저희가 다음 들려드릴 곡은 무엇이죠 여러분? 요즘은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여름을 싹 있게 해줄 저희 2집 앨범 어빵! 백투데스티 불러드리려고 합니다 다들 시원하게 즐겨주면 되셨나요? 자 그러면 레츠 고! 레츠 기릿으로 한 걸까요? 레츠 기릿으로 한 걸까요? 레츠 기릿으로 다 같이 좋아요 시작! 레츠 기릿! 좋아좋아 진짜 뜨거워요 여러분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린 거 저희는 백투데스티 라는 곡인데요 약간 사람들마다 뭔가 돌아가고 싶고 그리운 그런 사람과 장소 분위기 이렇게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 바로 이 곳이 그 스티과 비싼 그런 잠수지 않나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이제 마지막 곡이 남았잖아요 맞아요 저희가 저희가 제일 최근에 발매한 신곡인데요 맞아요 제가 포인트 안무를 조금 알려줘도 될까요? 네 따라하기 쉬우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곡의 마음을 같이 따라해주세요 우선 주먹을 쥐고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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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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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 팔 이것만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쉽죠? 네 쉽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지금 바로 해볼까요? 5 6 7 4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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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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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사랑해 너무 잘한다 귀여워 멀리서도 하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안녕 근데 아까 한별마스터님 무대를 보니까 같이 사진 찍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서 우리 객심이죠? 객심이 어때요? 객심이 어때요? 뭐요? 저게 우리 안쪽으로 안쪽으로 가봐봐 저게 우리 안쪽으로 가봐봐 네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밥 좀 먹으면 안 돼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자 여러분들 어 후레시를 좀 더 드리는 게 이쁠 것 같긴 한데 네 후레시를 좀 더 드려 길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그쵸 아이 그쵸 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캠플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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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